여러분 망하는 길이 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현장 지식 무시하면 망하는 겁니다 현장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뭐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평소에 친분이 있던 한 기업 창업자가 생각이 나네요 그분은 이제 문과 출신입니다 사업은 엔지니어들이 주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사업을 크게 키웠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80가 넘었을 때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거기서 그걸 만드는 방법을 내가 만들어봤나 내가 아는 게 없지 그런데 나는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사람들이 뭘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볼 때 그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자주 사주고 이런 것만 잘했지 내가 그게 물건을 어떻게 만들면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그분은 문과 출신이지만 몸에 완전히 배어있는 것이 현장 중시 경영이 몸에 배어있는 거죠 그래서 큰 불을 일으킨 겁니다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이제 신동욱님이라는 분이 글을 남긴 겁니다 인텔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인텔이 망한 사례는 법학과와 경제학과 출신들이 법과 행정으로 의료진들을 건박함으로써 의료를 파탄된 대한민국과 똑같습니다 2012년 대만계 미국인으로 MIT 박사 출신인 리사수 CEO가 어려움을 겪고 있던 AMD에 합류하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에 CEO가 된 리사수는 가성비를 앞세워서 플레이스테이션 등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사수 CEO는 MIT 박사가 엔지니어가 하워드 MBA 경영학 석사 밑에서 일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MD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술 경영에 곧비를 줬다 재무통 CEO 밑에서 엔지니어들이 역량을 못 펼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10년 전 한자리에 서였던 AMD의 서브용 CPU 점유율은 지난 1분기에 24%로 뛰었다 인텔 점유율은 그만큼 떨어졌다 만년 이동이었죠 게임이 안 되는 그런 회사가 AMD였는데 시장 가치나 모든 면에서 완전히 인텔을 누른 거죠 심규원님이란 분이 설명을 당한 겁니다 지금 미국의 보잉사에서도 같은 이유가 로고전 중입니다 현장 무시하면 그냥 망합니다 현장 무시하면 지금 윤 대통령이 의로 대란에 빠져가 이런 고전하는 어쩌면 자기의 이름듯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이 사건도 현장을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세상에 가장 쉬운 것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안다는 것만 접고 현장 사람들의 이야기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길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사를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특히 지도자는 세상 일을 다 깨알처럼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잘 듣고 판단하고 판단할 때도 이게 맞는 것 같냐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어마어마하게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신동욱 님이란 분이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보니까 이제 이 amd의 만년 이등이었던 amd가 모바일 분야의 cpu 데스크톱 부위의 cpu 서브 부분의 cpu 클라이언트 부분의 cpu 전부 다 뭡니까 상승세를 타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부분이 상승세를 타지 않습니까 이 상승세에 탄 부분은 전부가 다 인텔이 시장을 뺏긴 것을 뜻하거든요 현장 예약이 무시하게 되면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불을 만드는 기술이나 정말 소중한 기술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암묵적 지식이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에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산되어 가지고 존재하는 거거든요 외과의사가 메스를 대고 환자를 여러분들 환불을 이렇게 잘라낼 때 얼마 정도 잘라내야 된다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오랫동안 체화된 그런 손에 대한 감각이란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글이나 말로서 다 배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과학적 지식은 다 글이나 말로 배울 수도 있고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oecd 평균 의사 수가 천명당 몇 명이 많고 적은 것은 과학적 지식에 속하기 때문에 대통령도 알 수 있고 세브란스 이러면 안과 의사분도 알 수 있고 저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묵적 지식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나 글로 그래서 의료계를 계획할 때는 의료계 인사들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겁니다 관료들이 주로 다루는 게 판단을 내릴 때 여러분들 활용하는 지식이 과학적 지식입니다 보건 사회연구원의 보고서 wh의 여러분들 통계 자료 이게 모두 다 누구든지 접속할 수가 있는 과학적 지식인 거죠 사회주의 몰락이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현장에 있는 분산된 전문가들의 암묵적 지식을 깔아 옮겨고 기본적인 뭐죠 취합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를 중시해가지고 여러분들 계획을 해가지고 사회주의가 다 망한 거지 않습니까 암묵적 지식을 깔아뭉개고 과학적 지식을 숭상해가지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다 몰락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의료사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식인이라는 것이 거리나 여러분들 문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 사건을 보고 옛날 사례를 원용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료 시스템의 사회주의와 현상을 대한민국에서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의 여러분들 필수의료가 몰락한 것은 수십 년 동안 가격통제 원가를 보존할 수 있는 낮은 숫가를 강요해왔기 때문에 지금 터지게 된 겁니다 의료 시스템의 사회주의와 현상이 드러난 게 한 가지 사례인 겁니다 그럼 이번에 여러분들 의과대학 정원과 같은 그런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나 똑같은 겁니다 과학적 지식을 여러분들 중요하게 얘기하는 관료들이 의료계열을 완전히 배척하고 암묵적 지식을 완전히 깔아뭉개하고 과학적 지식을 그러니까 일종의 의료계의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한 것이 이번 사태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뭔가 아닌가 일반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설명이 가능한 거죠 대단히 우등하고 어마어마하게 무식한 짓들을 한 겁니다 배움이 짧고 옛날에 대학 다닐 때는 똑똑했겠죠 그러나 세월이 20, 30년 흘렀으니까 그 사이 공부 안 했을 거고 그다음 완장 찼으니까 뭡니까 고개는 쳐들는데 익숙할 거고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현장 이야기를 잘 듣고 직시하는 것이고 그냥 골로 가는 방법은 현장을 깔아뭉개하면 확실히 골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